한국 팬분들의 호응 어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정말 한국 팬분들의 호응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첫 무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너무나 큰 힘을 얻어서 정말 저도 초능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, 어제는. 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연은 퍼포먼스적인 것보다 저희 팬분들이 넘버원 할 때 피켓이라고 그러나요? 피켓을 전 팬분들이 들어주시더라고요. 그걸 보고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너무나 이성적으로 그 다음 노래를 생각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많은 팬분들이 서운해하셨다고 저에게는 사실 어제 무대적인 테크닉보다는 사실 팬분들이 주신 선물을 가장 그 무대가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.